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1-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상세하게 풀어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놓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오늘 지수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0.8%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차트 모양으로는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0.3% 정도 이렇게 올라오긴 했으나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상승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올해의 지수는요. 일단은 하반기 정도 전까지는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요. 뭐 조정을 주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것뿐인 거지 상승장은 일단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상승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쨌든 위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위쪽으로는 아마 올 하반기 또는 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증시는 폭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이렇게 막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금리 인상이 아마 계속해서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고금리가 조금 진행이 되는 그 동안에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유동성 부족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라든지 단기반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짧으면 한 9월 정도까지가 이렇게 상승장이 끝나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길지 않은 그 상승장 이후에는 저는 크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특히나 저도 오프라인 강연을 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을 오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증시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상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가 되었을 때는 우연의 일치든 뭐든 간에 일단 전부 다 폭락이 왔어요. 대공황 때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고 2001년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바로 코로나 전이었던 우연의 일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까지도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가 진행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가 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다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상승이 나온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자꾸 이렇게 증시가 올라간다고 다들 외치냐 라고 하면 2020년 3월을 자꾸 떠올려서 그런데요. 2020년 3월엔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이 나왔죠. 그렇게 되니까 양적 완화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푼다라고 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대폭 낮추는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일이 발생된 이후로 2020년 2021년까지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금리 인하는 증시 상승이다. 이게 보증수표구나. 이 공식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2021년까지 증시가 올라왔다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증시 하락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대부분 공식처럼 외우고 있고 그건 또 특히나 전문가들도 그리고 TV에 나오는 뉴스들 자체도 전부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리 인상은 안 좋은 거다고 자꾸 세뇌당하고 있는 또는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금리 인하는 상승의 보증수표가 아니고요. 금리 인상은 또 증시 하락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약간 엇박자로 갈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요. 코로나 때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증시에 만들어진 주식 계좌 개수가 600만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만들어진 게 600만 개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1년 반 동안 만들어진 증시 계좌 개수가 8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600만 개 뒤에 1년 반 동안 800만 개가 만들어지면서 시중에 있던 돈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대출받아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아왔던 자산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셨을 겁니다. 적금 들고 있던 분들, 퇴직금 받으신 분들, 그런 돈들 또는 부동산을 팔고 생겼던 짜투리 돈들 그런 것들로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증시가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와 내가 지금 주식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거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증시에는요. 돈이 들어왔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금리 인상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카페라든가 커뮤니티 가보면요. 5월 5일부터 5월 8일 지금 이 대목 시즌인데 가게들이 지금 되게 힘들대요. 오히려 장사가 안 되고 파래가 날린다. 야,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내가 커피 한잔 마실 여유가 있다니? 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외식을 많이 안 하고 선물도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대부분의 매출이 뚝뚝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다가왔던 저때 양적 완화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만들어졌던 돈의 가치 하락으로 생기는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내용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고금리가 지속이 될 때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리가 올라간 상태로 지속이 돼버리면 기업들의 매출이 당연히 급감하게 됩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더군다나 기업들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돈도 못 벌지만요. 자기들이 내야 되는 이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친대 덮친 격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자꾸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돈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은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무너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지금 1분기, 2분기 이렇게 보면 작년부터 해서 지금 적자가 나거나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다 이제 그런 영향이 다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이 사실은 경제가 못 버티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못 버틸 것 같네. 아씨 물가 잡으려면 내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야 이거 물가 더 올리면 부채가 다 터지겠네. 겁나는데? 아이고 걱정되는데?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뭔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인정했을 때 금리 인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한다라는 말은 경제가 박살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과거의 이 코로나 때 금리 인하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 증시가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전까지 제가 말한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 그리고 전문가들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좋은 거야. 앞으로 상승장이라라고 부추기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단기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눈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탈출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매매를 하셔가지고 탈출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락하기 직전에 상승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 계좌를 복구시켜 탈출해야 되고 하락할 때 주식을 한 주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목표는 현금 100%인 거죠. 그거를 우리는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또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는 업종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그거 아닌 거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또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추가하면서 가능한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이 추가하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테마의 업종들을 잡아서 수익을 내서 손실난 종목들을 잘라내는 형식으로 최대한 탈출을 꾀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상담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라닉스. 라닉스 6,500원에 20%예요. 6,500원에 20%예요. 500원에 20%예요. 네. 사신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일단 라닉스라는 기업을 6,500원에 사신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이 기업이. 그런데 실적은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방송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누가 이런 걸 사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기업도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테마 자체는 재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동차에도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와가지고 자율주행 쪽으로 엮여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반도체 쪽으로도 엮이기도 해서 올라갈 재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면요. 2018년 이후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나쁜 상황인 것 같아요? 나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도 웃긴 거고 이걸 산 사람도 웃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걸 확인하고 추천했어야 되고 이런 걸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이런 걸 중에도 올라가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략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 기업이 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살 때 그걸 제대로 알고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올라갈 수는 있는 테마인 것 같다. 하지만 시청자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기에는 불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적자인 거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산 거랑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몰랐다는 거니까 저는 그게 조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은 5천 원짜리만 자리를 잡아준다면 적자를 떠나서 한 번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히 뛰어올라갈 만한 재료에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뛰어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지만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인가라고 한다면 20% 비중이면 충분히 일단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신다면요. 한 번쯤 뛰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이야기들, AI 교육용 관련 이야기들, 채치 P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면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다시 또 엮인다면 얘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올라오게 되었을 때 본전에서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는 거.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7,500원대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TV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말고 한 번 보고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 네이버고요. 네이버. 매 숟가락 비중이요? 네이버. 네이버는 이 종목으로 단타를 할 게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종목으로 단타를 하기에는 웃긴 종목이잖아요. 단타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가요, 그렇죠? 네.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종목으로 단타를 할 거면 들어온 거 자체가 웃긴 거고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된다고 했을 때 매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네이버라는 기업이 지금 과거에 2020년, 2021년에 이때 거품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그 거품 빠진 거고 지금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폭락이 나왔죠, 그렇죠? 10월, 11월 이때 막 훅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때 제가 상담하는 거 보면 저때 사라 그럽니다. 이때 사야 되는 기회입니다. 네이버는 지금이 싼 겁니다. 지금 사지 뭐 언제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이버와 같은 이런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지금 상담하고 계시는 상담자분께서도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수익 날 때까지 못 기다려서 그래요. 조금만 올라가면 어이구 팔아야 되나, 조금만 내려가면 어이구 손들여야 되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내가 22만 7천에서 네. 한 몇 시간을 내가 지금 20만 7천으로 그러니까 22만 7천부터 들어간 게 웃긴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들어갔으면 될 거를 위에서부터 들어갔으니까는 아니, 밑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걸 위에서 들어갔으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못 들고 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 종목은 여기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리는 단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해야 되는 종목인 거고 지금 어쨌든 단계적으로 22만 7천 원짜리, 25만 5천 원까지가 고점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도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뭐 22만 7천 원.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오면 우리는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늘릴까? 줄일까요? 줄여야죠. 그렇죠. 줄이고 난 다음에 또 얘가 더 가든 말든 더 가면 더 간 대로 남은 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좀 판 다음에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식으로 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가볍게, 내려가면 무겁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려갔다라는 기준은 이 종목이 1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15만 원이 되면 될수록 비중은 점점 무겁게 늘려가면 되고 2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2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점점 가볍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져가시면서 돈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수익 챙겨서 현금 인출기처럼 쓰면 되는 종목인데 이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이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순간 이 종목은 매매가 꼬여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지 네이버 전망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이버는 전망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싸게 사면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지금 가격을 어중쩡한 가격에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어중쩡하지만 어쨌든 들고 가서 22만 원대 가면 매도 조금 진행하시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17만 원대부터 해서 비중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리고. 늘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 가능하시다면 한 3년, 4년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시왕 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지금부터 3년, 4년 들고 가면 경제 위기라는 저는 타이틀 한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들고 갈 이유까지는 없고 지금 단계적으로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만약에 진짜 위기가 온다면 네이버는 좋은 기업이지만 위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가볍게 내려가면 무겁게라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신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들고 가는 걸로, 그렇죠? 네. 들고 가서 22만 원대부터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가볍게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수무화학이 5만 9천 원에 20% 샀는데요. 네. 네. 좀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뭐 자꾸 빠지네요. 네.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런 자리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단순하게 딱 그냥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급등 나온 종목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서 하는 매매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걸 말려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어, 그럼 운전해봐야지만 면허도 없고 운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 잡고 있으면 일단 내려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지금 그런 상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요. 손절하세요. 그냥. 이거 단기 반등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단기 반등 나오기 전까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는 방법이 있고 밑으로 좀 밀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밑으로 밀렸을 때 추가 며수 할지 말지도 고민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지 추가 며수로 해서 가져갈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태인데 그거 이제 내 전략과 나의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이 그런 대응 전략이 없다면 코스모와 아까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양극제, 응극제 이러면서 2차 전직가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 나오면 이제 사람들의 그냥 단순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원래 무너지면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반등이 안 나오진 않아요. 반등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시청자님이 이 수익 챙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등을 이용해서요? 반등을 이용을 못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세요?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동차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가져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응 전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상담한 1, 2분, 3분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다 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의견 드리고 이 종목은 오만까지 밀리면 반등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수익을 낸다고 해서 시청자님의 인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손절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인생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조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효성이요. 효성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7만 1,7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 15%. 15%요. 일단 안타깝게도 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효성이라는 이 기업도 지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사실 매출도 영업이익도 다 좋아지긴 했으나 거래량도 많이 없고 인기도 많이 없는 종목이라서 얘가 지금 내려가는 이 흐름 자체를 아직까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딱 보면 그냥 경사가 어때요?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입니까? 하행길이요? 네. 차트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버리게 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상태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이 하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구나라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도중에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샀을 때 또 얘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과거 차트를 봤을 때 6만원 때, 6만원, 2천원 때 여기서 자리를 잡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015년부터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아마 시간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7만원, 5천원 정도까지밖에 안 갈 것 같은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단기 반등이 지금 이렇게 살짝 나와주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서 만약에 단기 반등 나오면 얘 한 7만원 때까지는 중가가 단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7만원 조금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 형태부터 본전 언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종목 매도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얘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느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다릴 바에는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디스플레이텍이요? 뭐라고요?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텍이요? 네, 네. 8,050원에 95%요. 네, 뭐 90... 일단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얘도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해요.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사버리게 되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으나 지금 당장에 여기서 또 올라가려면 테마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돌면서 얘한테 돈이 들어올 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기업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가지고 시장 참가하고 있는 매수자들 있죠.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이걸 사주냐 안 사주냐의 문제예요.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는 거예요. 물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박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들은요. 매매를 할 때 사실 지금 8천원 자리를 이렇게 매수했으면 사실은 이거 손절 라인에 잡아가지고 손절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매매 방법도 없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매매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만약에 누가 추천한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 없이 이런 데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였고 들어갔으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비중만 많으니까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투자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제발 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저한테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시청자님한테 좋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투자하시게 되면 계좌가 안 좋아지게 되고 손실만 자꾸 나아게 돼요. 이 돈이 큰 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매매를 하시게 되면 돈은 계속 잃어요. 돈 잃으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그러니까요. 나쁜 행동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일단 6,8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이 한번 나갈 수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러려면 추세 흐름이 좀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일단 7,400원까지 올라가야 추세 흐름이 돌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7,400원이 넘어서면 아마 본전까지 정도는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루만 해도 급등 나왔다 바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대나 또는 7,900원이라든지 7,800원만 되더라도 저는 비중 빨리 줄이셔서 빨리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얘가 만약에 밀려내려간다면 6,000원까지 밀려간다 하더라도 일단 반등의 기미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해서 반등 없이 밀려내려간다면 손실이 자꾸 커질 겁니다. 그런데 팔지는 않을 거니까 손실이 커졌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단기 반등 나올 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 상승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아니, 회사는 흑자국 그래서 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싸게 사면 흑자국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인삼 보험에 좋은 거 아는데 2억 7천만 원에 사먹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삼 한 뿌리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우리가 2억 3억씩 주면서 사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거 아는데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기 대응을 잘 짜셔가지고 단기 반등 때 잘 나가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회사 흑자인 거 보시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흑자인데 싼 거 사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투자를 빌미로 해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으셔가지고 이번 실패를 성장하는 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험으로 삼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을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처음에는 27만 원 줬다가 또 20만 원 줬다 지금 한 25만 원 취지가 있거든요. 25만 원의 매수가는요? 25만 원 매수가 25만 원이라요. 네. 비중은요? 100%입니다. 100%예요? 네.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비중이 100% 들어가잖아요. 네. 그건 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상담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짜 이게 딱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만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략을 짤 게 없잖아요. 100% 다 들어가 있는데 뭘 할 거예요. 주식은 종목을 뭘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100%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몇 개 없습니다. 그냥 SK 이노베이션은 올라갈 것 같네요. 끝이에요. 상담 끝이에요. 이게.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도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는데 지금 이 종목이 SK라는 종목도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만약에 지수 방향이 맞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상승장이 조금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꺾여서 좀 크게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얘는 올라가다가 얘도 크게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 끝까지 갔다 갈지 안 갔다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빠지는 시기라든가 상승하는 시기 그리고 빠진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 속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저의 분석과 예상은 그런 한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시청자님은 시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 해서 좋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말의 전략이 맞으면 시청자님은 그냥 이 종목이 본전 오든 안 오든 그냥 수익 날 때까지 30만 원 갈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시장이 올라가주면 얘도 올라갈 게 뻔하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이 맞다면 제가 생각하는 시황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시청자님도 이거 본전이 아니더라도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아야 됩니다. 내려갈 거면 어차피 얘가 또 물리기 뻔하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SK라는 종목이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누구 말이 맞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저 증시가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면 시청자님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제 예상과 저의 의견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려간다고 봐야 되니까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SK라는 종목에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은 시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22만 원대부터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22만 원대대면은요? 22만 원부터는 매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22만 원이 됐든 21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올라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매도하십니다. 매도를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크게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고요. 회사가 그나마 흑자가 나오고 있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위기가 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뺏기겠잖아요. 그렇죠? 남들 기다려서 스윙 볼 때 나는 기다려서 본전 찾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했다가 싸게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일단 시장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22만 원대까지 올라온다고 보고 저기서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전략을 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시황, 시황에 대한 견해를 많이 듣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니까 서울 반도체를 매수를 하셨고 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 정도 매수했대요. 이제는 전략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달라라고 하셨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제 만 원에서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내려가는 칼날은 잡지 마라. 근데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면 이제는 이런 거는 잡아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서울 반도체는 지금 자리를 슬슬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적자가 막 났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자와 흑자를 다 감안해 볼 때 적자는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흑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사실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재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반도체 실적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고가 최대량을 찍었을 때 이유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나오든 장기 반등이 나오든 어쨌든 반등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 반등세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증시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얘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재료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만 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지수가 조금 쌍바닥을 그려내는 걸 봤을 때 오늘날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매수하셨던 만큼 금액만큼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 낮춘 다음에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볼 텐데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컨텐츠주는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컨텐츠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요. 그건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내려와서 거래량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누가 물량을 받아주고는 있구나. 받아주고 있다는 말을 돈을 벌려고 받는 거죠. 걔들도 사가지고 어디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끌어올렸을 때 저는 12,000원 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추가 매수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허공에 떠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세력들이 많이 하는 게 개미 털기라고 해서 저점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다가 밑으로 푹 뺐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혹여나 떨어진다면 하시고 추가 매수를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탈출하라. 근데 언제쯤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컨텐츠주들이 아마 올 하반기 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 컨텐츠 지금 점점 재밌는 거 나오고 요즘에 가디언조브 갤럭시라든지 영화들이 서서히 슬슬슬슬 나오는 게 재밌다라는 평들이 많고 또 좀 있으면 그것도 나오죠. 범죄도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상승 가능성, 컨텐츠 움직임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하셔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언제인지는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판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계셔도 괜찮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 언론 종목입니다. 다음도 유튜브인데요. HYTC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손들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손들할 필요는 없고 들고 가세요. 그냥 이런 종목을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항상 바람입니다. 뭐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좀 사지 마세요. 일단 이 기업도 지금 배터리 제조 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상 회사가 실적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장을 할 때 전부 다 거품이 좀 심해요.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래요. 우리 신제품도 그렇잖아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오픈빨이라든가 처음 나왔을 때 신제품이라서 좋은 줄 알았더니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별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생기고 오픈해가지고 집 앞에 있는 밥집 가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것도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영화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신규 상장이 대부분 다 그래요. 상장할 때 이미 엄청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폭등해 있는 상태에 상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거품 만들어져가지고 빠져내려가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특히나 지금 얘가 머물고 있네요. 8,000원부터 12,000원 자리 이 자리도요. 바닥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바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자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또 무너져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아닌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바이오판들도 대부분 다 그랬죠. 상장하고 조금 버티는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고 거기서 또 버티는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주는 저는 건들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죠. 어쨌든 지금 단계는 샀으니까 이미 샀으니까 안 샀으면 최고 베스트였죠. 근데 샀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에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점 무너진다는 말은 일단은 8,800원 자리나 8,500원 자리가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저기까지 무너질 땐 사실 손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중이 이미 10%에서 손실이 20%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 좀 많이 아플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떡해요. 이건 내가 산 걸.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8,000원 무너지게 되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손절해서 시간을 벌던지 아니면 들고 가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나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 좀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비중부터 줄이시거나 파는 게 낫다. 여기서 단기 만능 나와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좀 더 홀딩해서 수익권 노려도 되지만 거래가 발생이 안 됐다? 저는 바로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빌리티요. 두산애너빌리티겠죠? 1740원에 20%요. 네, 1740원 아닌 것 같고 17,400원이 아닐까요? 17,000원. 네, 17,400원에 20%요. 뉴스도 좋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는요. 종목명도 잘 모르시고 하시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투자하시게 되면 힘들게 모으셨던 그 돈들이 좀 너무 허무하게 사라져요. 우리 솜사탕 같은 거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이 그냥 허공에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원전 이야기 나오고 최근에 소용 모듈 원전 우리나라에 설치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다가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쪽 아닌가? 그러면 원전 쪽이니까 실적도 좋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일단 더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 단기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종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이 해먹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싸게 샀던 사람들이 2017년부터 만하더라도 7년, 8년, 9년, 20년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여기 때만 샀어도 올라갈 때 팔아서 득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이 끝났는가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더 있거나 정고증까지 한 번은 상승을 해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테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아마 수익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흔들어낼 거고 혹여나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을 건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전략이 보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뭐 한다고 들고 있어요.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전략이 훨씬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려가지고 장기를 보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다가 내려가는 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싸게 들어가서 장기를 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한번 해볼 때 이해가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아마 소형 모듈 원전 이거 설치한다 이야기 나왔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단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비중을 절반 이상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단기적으로 빨리 챙기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저는 본전에서 다시 또 물리지 마시고 본전에서 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보고 어디서 들어갈지 보고 다시 사능이 낫지 않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산 에너어빌리티와 같이 이렇게 구설수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말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니 저런니 말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일수록 주가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올라간 팔고 내려감 사고 올라간 팔고 내려가고 사고 이것만 하면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휘둘리지 말고 이용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반등 때 비중 빨리 정리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저점에 다시 들어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소니들을 두 달 전에 샀는데 매숫가랑 비중이요? 월급 탈 때마다 네, 매숫가랑 비중이요? 계속 거기다가 넣고 있거든요. 매숫가랑 비중이요? 아, 매숫가는 5,550원이요. 네, 비중은요? 100%예요. 그거 하나밖에 안 샀는데 월급 탈 때마다 거기다 넣고 넣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다른 거 하면 막 또 거기 신경 쓰고 막 이것저것 봐야 되고 하니까 골치 아파서 그러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관련주라고 하던데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무슨 관련주라고요? 페배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페배터리요? 네, 아닌가요? 아, 솔리드가 아니고 소니드인가요? 소니드요, 예. 소니드 소니드를 사셨다고 아, 이거를 5,500원에 100%를 5,550원 그런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죠? 예, 예. 근데 저기 뭐야 그냥 여기다 그냥 계속 놔두고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넣고 그러려고 했는데 월급 두 번째 들어갔는데 시비 전환 사채 그냥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시청자님 월급 그거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알려도 돼요? 한 달이 너무 허무하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인 추천인데요 지금 이거 지금 손들어도 한 10% 정도 손실이면 아플 수는 있는데 저는 손들한 게 낫지 싶은데요 월급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청자님 그냥 여기서 손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이거를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단기적인 반등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 쪽으로 역격이 있기도 하고 2차전지 테마는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급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데 급등 나온다는 말이 저우기 막 13,000원, 14,000원, 20,000원까지 간다는 느낌보다도 한 6,000원, 7,000원까지 이렇게 반등하면 쭉 나왔다가 빠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시청자님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있고 단기적인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은 월급 넣어놓고 기다려가지고 우상향하는 기업을 찾고 계신다면 이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월급 넣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월급 넣어놓고 멀리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테마성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자님께서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을 일단은 매도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주식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저는 모든 시청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도 제가 걱정이 돼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금처럼 월급처럼 그냥 넣어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왜 손이 되어야 되나 이렇게 왜 중소형주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주 중에서도 우량주 갖고 갔을 때 아주 안전하게 적금 대신에 진짜 적금 대신에 주식 넣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종목을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수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종목을 너무 잘못 골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거나 더는 더 넣지 마시고 남은 종목으로 매일같이 7천 원대 있잖아요. 6천9백 원부터 해서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매도가 되면 이 종목은 파시고 주식 공부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월급 그냥 남 좋은 일만 자꾸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12전환사체 그 저 뭐지 전환사체 이야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설명해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6천7,800원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12부터 해서 이런 것들 공부를 다시 하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강곡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미래를 위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면투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산목에스폰이요. 한? 산목에스폰. 산목에스폰이고요. 매수과랑 비중이요? 22,000원에 40%요. 사신지 좀 되셨네요. 예, 예, 예. 사자. 사서 그 이튿날 속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일단은 좋은 상황에 좋은 종목을 산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예, 예. 뭐요? 폼. 폼. 유럽폼이요. 네,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짓고 이런 데 들어가고. 요즘 아파트 산업 좀 어떤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좀 하얀 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얀 되고 있고. 뭐 집계는 짓는데 분양은 좀 어떤가요? 분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집값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집값도 좀. 좀 애매하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설사들 요즘 좀 어떤 것 같아요? 건설 경기도 당분간은. 당분간은 뭐.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고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 충분히 제가 설명 많이 드렸던 내용이고 이거는 시청자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걸 사셨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의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 안 좋은 쪽의 종목을 잡아놓으신 거고 그것도 싸게 사서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비싸게 잡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행위가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테리어라든지 아파트 골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닌 걸 다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집값이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금리 인상이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30대라든가 20대가 지금 집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또 약간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단기 반등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금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쉽게 끊기질 않아요.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 인하한다 하는데 자꾸 인하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하 못해요. 지금 당장은요. 왜냐하면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이미 높은 상황에서 잡히고는 있으나 확 잡아놓은 다음에 또는 확 잡은 어떤 기미가 보일 때 금리를 좀 낮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건설업황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산 사람들이 안 팔아야 되는데 이자를 내는 게 점점 하루하루가 버거울 거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고금리로 지속이 되면 그죠? 그럼 아파트 건설업황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너무 많이 공급돼서 사실 지금 나올 아파트를 전부 다 미분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건설사도 그거 못 팔면 걔들 빚 어떻게 할 겁니까? 걔들을 먼저 빚 붙어진 다음에 건설 만들어서 아파트 지어서 팔아서 빚 갚는 구조인데 아파트가 안 팔렸는데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부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지금 반등이라든가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못 모르고 다시 건설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올라온다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저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자리가 한 18,000원대라고 생각하니까요. 18,000원대까지만 올라와준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 13,000원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올라올 때 팔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저는 올라올 때 18,000원부터는 매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기로 가져가면 되게 불리한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주 전자재료. 대주 전자재료 고유의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20%고 12만 4,600원. 12만? 12만 4,600원에 샀어요. 안 무서우세요? 이거 살 때 안 무서웠어요? 네? 살 때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워요. 이거 살 때 안 무서웠어요. 사실 때 무섭지 않으셨냐고요? 조금, 그냥 자꾸 잘 올라가신 적이 없는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제가 요즘에 어르신들을 보면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노후 자금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쓰레기통에 돈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하고 계시는 투자가 투자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고 계신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용돈 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손자가 있다면 손도 용돈 좀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가에 샀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까만선이거든요. 네. TV 보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까만선이고 대주전자재료가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였던 흔적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발걸음처럼, 발자국처럼 남아있는 건데. 지금 저 밑에 0원에서부터 이렇게 12만 원까지 올라온 자리에 지금 시청자님 까만선을 매수했으니까 비싸게 산 겁니까? 싸게 산 겁니까? 비싸게 산 거고요.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요즘에 금융 다단계라든가 금융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 지금 많이 빠지시거나 코인에 빠지시거나 지금 뭐 금융 사기 이런 데 많이 당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비싸게 사가지고 바가지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비싸게 사고 있어요. 분명 좋다고 했으니까 샀겠죠, 대주전자재료를. 그죠? 네. 좋다고 하고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샀겠지만 지금 사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아휴. 안 좋죠, 그렇죠? 짜증이 나고. 네. 힘들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지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싸게 사야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그죠? 기본이잖아요. 싸게 사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비싸게 사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인 그 룰 자체를 깨고 비싸게 샀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걸 일단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단기적인 흐름이 나와서 11만 원대 이상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주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11만 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매수가가 정말 장난 아니게 높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일수록 비싸게 산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좀 알고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알고 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뭐 지금 당장 주식 안 하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만 자세를 갖추고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 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식을 좀 갖추고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연지민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